새하얀 해변과 보석처럼 푸른 물은 보기만 해도 멋지지만 조금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해변 중 일부는 매우 위험하죠. 극도의 야생지대에서부터 위험한 수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10대 해변을 살펴보시죠. 1. 브라질 보아비아쟁 비치 페르남북 후주, 브라질 북동부의 해시피는 더운 기후,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불행히도 상어의 공격으로 유명해요. 보아비아쟁 비치에선 1990년대 초 이후로 50건이 넘는 공격이 있었고 사망률은 37%로 매우 높아요. 이곳은 너무 위험해서 구조대원도 해변이 아닌 지역 수영장에서 훈련할 정도죠. 사람들을 공격하는 상어의 종류는 황소상어와 배암상어이며 해변에서 700m 떨어진 곳에서 해구를 따라 이동하면서 사람들을 습격하죠. 약 200만의 인구 덕분에 배를 굶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나 왜 보아비아쟁 비치는 왜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 걸까요? 어떤 이들은 그 지역의 인공개발 때문에 지역 환경이 파괴되었다고 주장해요. 보아비아쟁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는 수압의 항구가 있어요. 항구는 강 어귀를 차지해서 황소상어의 서식지를 파괴했죠. 한편 항구로 들어오는 선박들은 먹이를 찾아 배를 쫓는 경향이 있는 배암상어들을 끌고 왔을 수도 있고요. 2. 미국 킬라우에야 하와이의 킬라우에야 해변은 평범한 해변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우선 모래가 검은색이에요. 같은 이름의 활화산이 주변에 위치하며 주기적으로 용육용암을 물에 뿌려주기 때문인데요. 칼리우에야는 지구상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몸을 담그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어요. 분화는 1983년에 시작되어 35년 이상 지속되었는데요. 2018년에는 엄청난 폭발로 인해 이미 위험지로 인식되었으며 수개월간 지구를 진동시켰어요. 땅에는 균열이 생겼으며 700채가 넘는 집이 파편으로 손실되었고 2천 명이 대피해야 했죠. 뜨거운 재는 공중에서 9km를 갖고 용암은 13평방마을 이상의 지역을 덮었어요. 좋은 소식은 이 시기 이후 화산이 침강한 것으로 보인다네요. 그렇다고 이 해변이 위험에서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그것 외에도 해변에선 100건 이상의 상어 공격이 나타났죠. 용암을 피하니 상어를 맞게 되었네요. 3. 비키니 환초 태평양에 위치한 비키니 환초는 마샬 군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악명이 높은 곳이에요. 이곳은 1946년에서 58년 사이 미국의 핵실험장으로 사용되었고 강력한 브라보 수소폭탄 등을 포함했죠. 당시 핵폭발이 군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기 위해 23번의 테스트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섬은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방사성이 높았고 모든 것이 정성화되는 데는 1997년까지가 걸렸죠. 167명의 사람들이 이 섬을 떠났고 그 결과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특히 식량 공급이 여의치 않았죠. 당연히 이전의 주민들은 그곳이 다시 안전해졌다고 들었어도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해요. 70년대 후반에 사람들을 붙잡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방사선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그들은 다시 떠났어요. 이 섬은 군 역사에서 가라앉은 잔재들 덕분에 다이빙 명소로 손꼽히는데요. 이것은 또한 상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무도 비키니 환추해서 낚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체가 많아졌는데요. 따라서 이곳은 여전히 위험해요. 문바이오의 초페티 해변은 수천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명소이지만 그것이 아주 보기 좋은 전망을 가진 건 아니에요. 힌두교 축제인 가네쉬 비사르잔 행사는 초페티에서 열리며 바닷속에는 가네쉬 상들이 잠겨있어요. 이 축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행복하고 영적인 시간이지만 떠나고 나면 남은 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죠. 해변의 쓰레기 더미는 통제할 수 없으며 바다는 수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해요. 강한 바람, 비, 몬순 등의 요소는 해안선에 더 많은 쓰레기를 남기죠. 지난달 사이클롬 바이오는 초페티 해변에 수많은 플라스틱병을 흩뿌렸어요. 다른 오염은 해결하기가 더 어려우며 기름 등은 특히 지저분한 문제이죠. 수많은 청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것 같고 사람들은 해변을 가능한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위험한 해변 중에 케이프 트리뷸레이션이 있죠. 이 퀸즐랜드 북부의 오지에는 위험한 야생동물과 위험한 식물들에 이르기까지 위험이 가득해요. 상자 해파리는 10월에서 6월 사이에 출몰하는데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해파리 중 하나예요. 이들의 독은 사람의 심혈관계를 공격하죠. 몸이 마비되어 익사하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독으로 인해 몇 분 안에 죽게 돼요. 인도하고도 이곳에 출몰하며 똑같이 빠르면서도 끔찍한 죽음을 안겨줄 수 있죠. 밤에는 자비 없는 멧돼지들이 즐비하며 뱀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올해엔 도로를 지나가는 비단뱀 사진이 찍혔고 이 뱀은 독특하게 움직이며 최대 시속 29km의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고 해요. 아름답지만 불쾌하고 따끔거리는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이들은 작은 가시 수천 개를 피부에 몇 달 동안 박을 수 있어요. 악명높은 덤블들은 너무 뾰족하여 옷에 박힐 수 있으며 가급적 만지지 않는 게 좋아요. 태평양 연안의 오악사카주에 있는 플라야시폴리테네 그림 같은 곳으로 관광명소인데요. 그런데 이곳은 죽음의 해변이라고 불려요. 왜일까요? 해답은 모래가 아닌 수중에 있어요. 이 지역엔 위험한 저류가 도사리고 있기에 특별히 훈련된 구조요원들이 상주할 정도예요. 여기서는 이한류에 쉽게 휩쓸릴 수 있으며 역조와 착각하지 마세요. 이한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영선수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조류인데요. 구조의 80%는 이한류와 관련되었지만 슬프게도 매년 미국에서 약 100명이 입사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직진으로 수영해서 돌아오려고 하는 건데요. 이한류의 힘 때문에 부표를 잡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권장되며 파도와 함께 해안선과 평행하게 수영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천천히 육지로 밀려오게 될 거예요. 플라야시폴리테네는 매우 위험한 해변이지만 침착하게 지시사항을 따르면 극복할 수도 있죠. 7. 호주 케언즈 케언즈는 그레이트 베리어리프의 관문으로 여겨지며 땅과 물속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다양한 독뱀들이 들어올 수 있고 특히 이들 중 이스턴 브라운의 신경질적인 기질로 다른 뱀들보다 공격할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그 뱀은 가장 강력한 독뱀 중 2위임으로 그런 일이 없길 바랄 거예요. 수영을 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상어와의 만남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운이 좋지 않으면 바다에서 가장 큰 육식동물 중 하나이자 괴물스러움으로 유명한 백상아리를 마주칠 수 있어요. 케이프 트리뷸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이 해변은 상자해파리가 출몰하며 등뼈가 매우 독성이 강한 스톰피쉬 때문에 얕은 물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위장을 아주 잘해서 우연히 발을 딛다가 발에 찔리게 되고 일부 죽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네요. 푸른 고리 문어 또한 조심해야 하며 비교적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해요. 굶주린 악어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조심하셔야 하고요. 8. 나미비아 스켈레톤 코스트 왜 이 해변은 스켈레톤 코스트라고 불릴까요? 거의 1600km 거리를 따라 볼 수 있는 다양한 생물의 뼈와 배의 잔해 때문인데요. 이것들은 보통 고래의 뼈들이지만 좌초된 사람들의 끔찍한 유해도 남아있어요. 특히 무서운 발견은 두개골이 없는 상태로 함께 누워있는 수십구의 해골들이었어요. 이 유골들은 1940년대에 발견되었고 80년가량 있었다고 하네요. 이것과 여러 난파선들 때문에 이 해안은 배들에게 깊이 대상이에요. 선원들은 이 해골에 자신이 포함되는 걸 두려워해서 이 근처에 오는 걸 꺼리기 때문에 이곳은 비행기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스켈레톤 코스트에는 국립공원도 있고 하이에나, 자칼, 타조, 곧불소, 사자 등 여러 동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갇혀있지만 해변에서 이들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서 조심해야 할 거예요. 9. 브라질 아마존 분지 아마존을 떠올리면 보통 강과 우거진 밀림이 떠오르지만 해변도 있어요. 이곳들은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곳곳에 포식자들이 도사리고 있죠. 예를 들어 담수에는 최대 60미터까지 자라내 검정 카이만 악어가 살고요. 거기엔 피라냐처럼 훨씬 작은 위협도 있어요. 수달도 위험하고요. 네, 거기엔 악어와 싸우는 자이언트 수달도 발견되곤 해요. 제규어들은 조용히 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인간과 악어를 공격해요. 또한 물에선 거머리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무시무시한 이름의 티라놉텔라 렉슨은 피를 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톱니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물고기들이 살지 않는 곳에 산다는 악명 높은 흡혈 물고기 칸디로에 대한 전설도 자자하죠. 아마존의 도사리는 3.6미터 길이 부시마스터 살모산에 송곳니로 문 것의 80%를 사망시키는 것으로 유명해요. 또한 말라리아나 황열병 등을 옮기는 모기가 날아다녀서 하늘 또한 안심할 수 없어요. 10. 오주 프레이저 섬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해변은 퀸즐랜드 남동부의 프레이저 섬이라고 해요. 백상어가 코어 거북복 무리 중 일부인 이루칸지 등의 해파리와 함께 바다에 도사리고 있어요. 이들을 조심하는 것 외에도 강력한 역조 또한 익사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인명 구조원을 부를 수도 없어요. 이곳에는 없거든요. 또한 위험한 건 물속만이 아니에요. 딩고와 야생개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딩고에 물린 후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도 어려워요. 이 섬에는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모래조차도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모래 언덕에서 차량이 굴러가고 사람들이 호수로 다이빙할 때 머리를 부딪히는 거죠. 프레이저 섬은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지만 방문한다면 꼭 주의하셔야 할 거예요. 모든 곳에 위험이 도살이니까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길 바래요. 이곳들 중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